ㄹㄹㄹㄹ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너무 오래 있었어 피자 먹고 싶어 화났다 수십년간 밤샷으로 일하는데 아직 비정규직이라고? 끔찍한 경험을 하길 바라 그래도 마녀보다는 쉽잖아요 광대 재밌어 광대 재밌어 뭐야 방금 뭐 나왔어? 바로 가로니 반짝이는 도네를 주세요 스트리머 왜 하나요? 왜 하는 걸까? 광대 광대는 스냅이... 개구리인데 어리꽝대 지팡이 갓 카드입니다 갓 카드입니다 광대가 재밌어 당민색 당민색 구려보이네 눈꽃 주사위 한결을 빙결 주사위 한결을 빙결 빙결 얼조 공부 성격 우엉 해냉 광대는 주사위 그리우 그리우 네가 봄 택 덕 불려야 돼 급소 공격 5피엘을 입힙니다 마무리 카드 야 마무리 카드인데 공격력이 5밖에 안 된다고 아니 대단원 딜이 5밖에 안 나와 쓰라고 만든거 맞어 G도치 선생님 빌어먹기 심실 많이 줬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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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가 없어지는 마법을 써보도록 하죠. 광대는 원턴키라는 맛이죠. 이마스에 광대합니다. 제거있다. 아가블링 아 불광 불광 아프네 음 대권형 마법사 아니었어? 원래 주술사였나? 쓰랄 아 그 양말.. 양말 오락가락하는 애가 마법사였지? 마술사는 1스테이지에서 마법스던 개였고.. 강타를 쓸 때마다 플러스 1 다음 카드를 복제한다 영감님 영감 왜 불러 영감 스냅 뽕마신이 너무 좋아 영감 간다 스냅 짠 으아압 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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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원턴킬 못했다 냈 쩍 쩍 쩍 쩍 상황 쩍 det 갈빗 쩍 공채우고 디저트 먹고 빙결댁인데 빙결 관련 카드 좀 안 나오네 가마솥 완전 좋아 어! 팩 준다 야 팩 쏜다 강화불가 두번 사용가능 복제 얼조 두배 두배다 두배 응? 하나마다 두배인가? 하나만 걸려있어도 두배인가? 세번 사용가능 세번째 타나소 더 줘 타나소 더 줘 세번째 아니 여기야 1떨다 클라크 열파 열파 종 temps ucha Schiff St 멀어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많은 돈을 썼는데... 아 대단하실걸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대 맞을거였는데... 빙결거려서 2대 맞았어. 오징어에서 스냅 써야될거 같으니까요. 이거는... 오징어가 빙결에 약하지. 잡으면 레벨업이니까 사과먹어도 되는데... 사과가 저 안에 있네. 키마숏 복제하면 될거 같네요. 발명가는 복제 안되지 않네? 왜? 두영강 덱존 꾸였네. 하필 약탑을 잡히자.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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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我跟你講 하하하하 잡은 레벨업이기 때문에 맞아도 됩니다 다 골스네 야 때리라고 못생긴 오징어야 궁 채워야 되니까 내 때 맞고 마무리 말 넘으셔 무작위 장비를 얻는다 장비를 빌린다 빌린다고 훔친다겠지 하다 죽어라 마지막 약탈을 벌이겠습니다 거울 되게도 괜찮아 보이는데 통탄도 괜찮아 보이고 이거 세계 다 괜찮네 통탄 호그다 호그 주황 주황 끝 지난렛 빔 피 날렛 하하하 아주 좋아 베리 굿 베리 베리 굿 소레아카입니다 얘가 유리칼 들고 있는 슬 아유 스냅 진작 했을 것 같아 아이고 손해봤다 손해많이 봤다 스냅을 너무 늦게 했어 이거 어차피 유리칼 맞을거면은 야 두개 잠그면 어떡하냐 장난? 장난스러워 장난스러워 송타도 못 걸었네 아 폴스가 나왔다 그래도 자기 없는데 다음 턴에도 똑같으니까 미리 피기할 필요는 없었네 뭐 아무튼 아니지 미리 피기하면은 뽀벨 카드 더미 밑으로 내려가는구나 굳이 강호할거 있나 복세정도 직업카드는 강호 안되더라구요 쥐갈고 있나 통탄 통탄 얼쥬 멈출 네. 쥐왕 약해요 한대도 안 맞았네 불의약합니다 난 얼음인데 아쉽구만 하하는거 아이콘 헤 흑 흑 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냅도 채웠고 스웩이 있구만 고리버들로 쓴다는 건 정말 즐거워 최대 레벨 도달 복제 획득 저런 거 그냥 소매너키로 넣어버리네 베아트리스 처음 보는 애다 다른 주사업 빼구나 아니 주사위라고 하는 게 맞지 패배한 거 죽어 뭐요 깜치지 마세요 마비를 가한다 다음 공격을 회피한다 음 오우 와우 이게 광대지 와우 와우 이게 광대지 오우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, 1, 1, 1. 귀신 같네. 어우, 광대 센 거금. 아아! 귀엽구만. 옷 입은 거금. 만나서 정말 반가워. 내가 돌림판을 돌릴 거야. 꽝이 걸리면 다음번엔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되겠지? 좋았어. 그래 해보자. 영수작판. 다음번엔 잘 될 거야. 알아불린 개귀엽네. 아가 불린 개귀엽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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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